자 이제 서브는 유승민 짧게 오는 서브를 기다리고 리쉽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짧은 건 왜? 우리는 봄실을 유도했죠 드라이브? 맞드라이브? 드라이브? 그렇죠? 드라이브? 드라이브? 네! 아 나 뒤에서 볼 때 지금 계속 포핸드 쪽으로 가곤 있는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까? 일단은 저렇게 맞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 정도면 범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림픽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쫀쫀하게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지금 홍콩 선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네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이제 탕평 선수는 뒤면 돌출나봐여가지고 굳이 좀 까다로운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승민 선수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아 아 보다도 경기력이 좋아서 저도 좀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백으로 드라이브 이제 예승민 선수도 이제 생겼던 모습을 제가 게다가 게임 스코어가 2대2 아니겠습니까 드라이브 백적으로 봐야 됩니다 백적으로 네 아 승민 선수는 득점인데 또 미스할 확률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경기 전반적으로 승부처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인데 네 반대쪽으로 네 내보무실을 줄이고 드라이브 아 아 아 아 그러죠 아까도 아까도 전부 다 구웠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건 예 저렇게 저런 상황에 가서 이겨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런 상황에서 지는 상황도 많이 있었었고 백으로 곧 드라이브 성팡 선수 힘이 들어가요 유승민 선수 어떻게든지 봄 씨를 유승민 다시 잡혀 아 결국 이 런던올림픽 은 메달도 시작과 마지막 중결승전도 유승민 선수가 그리고 복식에서도 이겨냈죠